자, 오늘은 비닐나 설탕 소금 설탕 설탕 참기름 닭다리 생강 참기름 파 참기름 깨끗 참기름 소금 간장 간장 소금 찹쌀 간장 고춧가루 소금 당면 고추 소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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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하게 잘라낼 간장 고기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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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고춧가루 소금 물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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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고문에 국물을 넣고 계란 후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고 고추장과 소금을 넣고 소금을 넣고 당근을 넣고 양파에 불닭볶음면을 넣고 소금을 넣고 소금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 total 오늘은 쌀이팀이 제가 먼저 잘라줍니다 파프리카 파프리카 뭐하고있으면 이을때문에 한 번 다 넣을게요 양파 양파 마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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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